이히 유물 담배 뭐지 또 압축하다 죽으라고 그러지 뭐 미션 성공 아이 망오일장님 오천억보험 감사합니다 잘못 누른거였어? 미션 성공 전성 단투 어 심 아이 펜픽 엘리트 엘리트 뭘로 잡냐 자 지하금통 저그 엘리트 오 그 내가 보스 한테 죽을 각인데 주비도장이 다 빠지면 쎅 쎅 아 제발 님 쎅 락아블린 내가 이거 못 잡는다 아 쎅 아 상첨줄이 졸라 싫어 뒤졌으면 육아 넌 ありがとう OP server 진짜 쎅 recorded 클로 바로 일 usu 압축병발기 아니지 압축을 안하는게 병이 아닐까 후우 님들은 수변하지마슴 아 뭔데 수비 지울까 그냥 아 내 정신차려 수비는 안돼 아트로 비신 압축을 안하는게 병이 나의 정신차려 수비는 아트압축을 안하는게 병이 나의 정신차려 수비는 아트압 담배펴야지 담배펴야지 아 판도라 고 댐 아트압축 아냐 똥종났으면 이제 반사강화하고 반사를 강화하여 보자 반사를 반사를 강화하자 즐겁다 어차피 고기인데 좀 천천히 쓸 걸 그랬나 똥 공격 똥 공격 똥 공격 꺼져 오예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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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람쥐 건무지울걸 똥 공격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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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람쥐 천장 남기고 건무지울걸 오예 justify 된다 x3 된다 x3 된다 내장국밥 만드는 사일런트 엘리트 갔다가 괜히 개노산 만나면 몸에 해로우니까 엘리트는 안 갈 겁니다 응 고기 먹으면 돼 역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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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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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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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광기 이제 전략가 나오면 바로 먹을 거 없긴 한데 먹을 거 하나도 없다. 노아 전선 전하 안성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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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아니 이거 그냥 다 지나가면 안될까 이거 굳이 잡아야돼? 귀찮네 안돼~~~~~~~~~~~~ 이 정도 돼요 여러분 음 용 관절 보호를 위한 내장의 새 강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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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절 보호를 위한 내장의 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폭발 포션 흐릿함... 흐릿함? 카미리트... 달팽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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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거... 포션 그냥 여기서 먹어... 야... 할까... 심장에서 쓰려고 했었는데... 그냥 여기서 먹는 게 낫겠다... 아이고... 조연2님... 호스팅... 감사합니다... 어서오세요... 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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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... 6번 때려도 못 잡지 않아 저거 아닌가? 27 6번 하면은 5번 아닌가? 아 몰라 때려봐 아 댐 3 4 4 5 5 아니 왜 한마리도 있어 아 귀찮아 죽겠네 알아서 알아서 나가 그냥 4 5 5 5 5 5 5 6 5 5 5 5 5 연골 슬레이어 6 6 6 7 7 8 8 8 8 9 9 10 10 10 10 10 11 11 11 12 13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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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어 빨리 상점에서 흰 포션 안타나 크르르 2500점 엘리트 안잡아서 점수는 별로 안나오겠대 주-판 아아안 지금까지 뭐 했지? 수리 건 필요 없어 아 내장에 쟤 강호일걸 주판 나올 줄 알았으면 형상도 지워도 된다 이제 임포션이나 주세요 빨리 잡게 마름세 승률조사 그래도 임포션이 있어서 한 번 정도 덜 쓰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226 225 235 주판의 신비 오예 몸풀기 꺼져 예에에 즐겁다 어? 어?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은 퍼펙트는 못하네 이 쪽으로 이러면은 퍼펙트는 못해봅시다 예에에 도착해 저는 진심으로 그릇에 오예 구경으로 오예 어지러움 돌리기 힘 오는데도 이렇게 많이 때려야 되는데 저 포션이랑도 안 떴으면 어쩔 뻔했어 끔찍한 시간을 보낼 뻔했어 고개 쌩 놀고만 있네 이론상 0코스트로 돌릴 수 있는데 그냥 킹론상 단식 3개 쓸 수 있다 아니지 더 쓸 수 있지 동중 0코스트로 됩니다 네 물론 이론상이지만 들어가도 쓰레기처럼 나오면 안 돼 끝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하이랜더 완넘 미스터리 머신 하이구 이런데 굴리면 손해인 것 같아 고생만 딥도 하고 담배 6장 담배는 의외로 6장 밖에 안 지웠고 그냥 이벤트가 잘 나왔지 있음 럴려 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